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 미래화의 단지 다녀왔어요. 달마래요. 군자란인데 이름이 근강달마래요. 아니 그 훈자란이 안 펴서 보고 싶어서 사왔어요. 아니 지금 집안에 엉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바크 하고요. 장을 보고 와가지고 요거 요거 오늘 요거 요거 사오고요. 네네네. 지금 엉망이 되었어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이 모습을 제가 공유를 못 할 것 같아서요. 이거 뭘까요? 저 또 사고쳤어요. 또 갔는데 이게 벌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가 모자랄 것 같아서 이거 사왔고요. 파피요. 인식은행. 이것도. 이모야. 내가 그거 구할 수 없나. 이래서 지금 사가오. 하나를 사오는데 그냥 일곱개인가 지금 사가왔어요. 네. 아저씨 살살 살래서 여보 오늘 운전하면 일당 십만원 줄게. 이래가지고. 하하하하 네. 지금 네. 물 주고 있어요. 물 주고. 네. 조디 아저씨가 선풍기 하고. 물을 갖다 안 할까. 자요. 그. 그. 식이 건조기가 아니고. 건조기도 되죠. 근데 이제 살균 소독기가 저는 있어요. 샵에서도 이런 걸 쓰다가 보니까.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정말 좋거든요. 보세요. 그냥 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에 물을 주고. 점령을 하고 있어요. 점령. 진짜로. 아저씨가. 아이고. 바퀴가 있어서 기동성이 좁네. 이러면서. 그니까. 요기에. 요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놓고 물을 줄 때.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네. 지금. 이쪽 칸에 거는. 요쪽 칸에 다시 줘야 되고요. 네. 밖에 불 켜지죠. 음. 마저 저쪽에 있었던 거. 이렇게 해서 이쪽에 갖다 놨거든요. 지금 현재 한파가 온다고 그래요. 부산 날씨가 이 계절에. 4도가 되지는 않아요. 낮 기온이. 근데 지금 4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택배도 못 살 것 같아요. 어허.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이 처지고. 마음이 지치고. 낭패입니다. 저거를. 내려서. 지금 물을. 저. 안에 거는. 방 안에 거는. 저녁에 주어도.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얘들은 내일 낮에 주어야 돼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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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해줬고요. 얘는. 얘는. 아필레엄 해줬고요. 에. 이 아이도 해줬고요. 이 아이도 해줬거든요. 에. 지금. 저쪽. 어. 서쪽. 아. 동쪽에 있던 아이들을. 다. 에. 옮겼어요. 낮은 햇볕이. 그래도 좋아서. 창을 닫아놓고. 에. 에. 그래서. 이것을. 문을. 열어놓고. 여기. 이. 보호개 문을 열어놓고. 자. 거든요. 이렇게. 아저씨가. 라디에이터 하나. 사야되겠다. 이러네요. 한. 겨울에만. 그거. 하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피오드를. 사다가. 차에서 두면. 언다고. 아저씨가 지금.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그. 파피오 패들룸. 인식은행. 요아이는. 요아이는. 곧. 터지겠죠. 요아이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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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이는. 터지겠죠. 세상에.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만원. 만오천원. 이래 밖에 안해. 이거 한번 보세요. 밥이. 하나. 둘. 셋. 여덟. 넓. 넓. 방송에 내놓으면. 이거는. 좋은 건데. 왜 내 거는 안 돼. 라고. 아이들. 좋아서. 자랑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요거는 다섯 개인 거 같아요. 여덟. 물개잘은 제가 할게요. 제꺼도 다 나가고 없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식탁과 싱크대를 점령을 당했습니다. 또 이거를 건져서, 여기 거는 건져서 물을 빼야죠. 수태로 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좀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망에 들어 있던 거 빼서 여기다가 오늘 다시 바크로 거기다 심어 주었어요. 이렇게 바크가 바짝 마란 아이들은 진짜 한 나슬씩 주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아이는 입샤워까지 해 주었거든요. 아, 화이트 블루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거 하나. 이거 시그노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랑 좀 하려고 하는데 꽃이나 뭘 움직임이 없어요. 제가 워낙 이 아이를 괴롭혀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쪼글쪼글하다니 탱글탱글해졌어요. 시그노체스 아이고 저기 양념통도 다 보이네요. 예, 시그노체스예요. 이 아이는. 음, 요 아이는 파리시. 히베키가 이 아이가 영 그래서 분을 엎어보았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물 준다고 엉망이에요. 이 시그노체스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여러 종류인데 시그노체스도 저거 다 보였어요 이미. 꼴병이에요 꼴병. 그 설탕 대신에 좀 꿀을 먹는 편이에요 집에서. 같은 당이지만 그래도 꿀은 그냥 일방적인 단당인 설탕 보다는 나아서. 자요 여기저기 어수순한 모습을 보셨으니 시그노체스 꽃을 보시고요. 음, 샤리베이비. 어, 색깔은 뭔가 왠지 좀 되게 보라 그래야 돼요. 어, 우아하다 느낌이. 노란색이나 이런 걸 제가 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확실히 뉴샤리베이비하고 향은 달라요. 얘는 뭔가인가 그냥 어, 그래, 그래 올 수 있어 라는 찐한 아, 풀 향용. 뉴샤리베이비. 어머 이거 뭐야. 코코냄새. 딱 아이들 코코가로 타주던 코코냄새에요. 이 아이들도 지금 한번 저 아이들을 해주고. 그니까, 저명국수 해주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리 도서가 없고요. 호접란 꽃대들 좀 잡아주고요. 예. 일일이 지금 꺼내면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는 완전히 만개를 했는데 안에 막 반짝반짝 해요. 파피오페들룸? 인시그네. 그 장판도란이라는 파피오페들룸 그거는 이게 꼬리가 이 꼬리가 더 길어요. 꽃대도. 이것도 지금 꽃대가 제법 길거든요. 30cm 이상 하는데. 그 아이는 이 이 이 이 이 요 안에 이 이 안의 립이 이게 더 길어요. 근데 지금 안에 보면 반짝반짝 해요. 그쵸? 왓츠에 에어리엔의 아래에 이빨같아요. 오늘은 지금 사실은 이 덴팔에 이거 다 잘라주고 합식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못했어요. 쿵샤리베이. 코코아이 향 나요. 코코아이 향. 오늘 미래와야단지 가니까 세 개? 세 대? 막 네 대 있는 것도 있더라구요. 근데 그 애들도 커서 좀 있으면 지겠더라구요. 그거는 이렇게 막 삼만원씩 삼만오천원 막 이만팔천원 이러더라구요. 예쁘긴 했어요. 요거 지금 여무점은 너무 어지러워서 오늘 시장 봐온거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 어수선하지만 이렇게 들어 보았습니다. 그니까 토핑봄 네 두 개를 사오기는 했는데 지금 추워서 이 아이들이 택배가 안 되나봐요. 이 이 이 이 이 이 이거가 하나가 더 오구요. 웅각이 네 조금 또 일 저질러가지고 웅각 하나 하고 낙소부는 와야되는데 지금 추워서 출발을 못한데 저도 택배가 어 내일모레나 싸야될 것 같다고 내나 이게 유친언니가 내나 이거 포장 도와주신 언니가 말씀하시네요. 하 일이 많기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지금 그니까 합식해서 저거 방울 속국도 그렇고 합식해서 좀 심어 좋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오렌지 하 이게 이런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한쪽은 저렇게 돌아 있어서 꽃대가 잘 안 잡혀요 네 편한 밤 되시구요. 이상 해그린티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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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